지난 연말 원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빵과 커피 등 우유를 많이 쓰는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새해에도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유제품 코너 앞에 선 손님들이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그나마 가장 저렴한 우유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우유의 1리터당 가격은 평균 2,800원 후반대로 3,000원을 넘는 제품도 상당수입니다. 지난해 말 낙농진흥회가 원유 가격을 리터당 49원씩 올리면서 유업체들이 잇따라 유제품 값을 올리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겁니다. 결국은 흰 우유 가격이 결정하게 되는데 흰 우유 가격이 오르면 가공류라든가 호상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오르게 돼 있으니까 올해도 소폭 인상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카페, 빵집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졌습니다. 라떼, 아이스크림부터 각종 빵까지 우유가 들어가는 먹거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감을 많이 해요.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빵값도 오르고 이러니까 손님들이 막 돌았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저희 같은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로 우유나 생크림 같은 유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오르다 보니까 저희같이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련해 정부는 올해부터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음용류와 가공류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기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시행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골목상권에서는 연초부터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